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70인 제자의 전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말씀의 흐름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70군데 지교회를 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여금 70인 제자와 70지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장에 70인 제자와 70군데 지교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보금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고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인 제자를 찾고 70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보금의 말씀 속에서 70인의 제자로 세워지시고 현장에서 70제자와 70군데 지교회에 응답받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70인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70인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70인 제자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70인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직접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70인 제자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70인 제자들이 그리스도 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로구에 가면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각국의 대사관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대사들은 각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것이고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행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70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을 대신 보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대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만한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세를 누가 보금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안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두 사도에게 주셨던 권세를 70인 제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와 70인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열두 사도는 성경의 이름도 나오고 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해서 스타성도 있고 많은 중직자들과 또 성노님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두 사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는 이름도 있고 또 섬김도 받지만 나중에 그 이름이 노마 군인의 살생부의 이름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인 제자는 이름도 없고 누가 잘 섬겨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노마 보그마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70인 제자는 현장의 제자이고 결국 현장 전도의 지속은 70인 제자에게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세계의 열국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70명도 맞지만 70인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보금을 전파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인 제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지역에서 영접운동, 말씀운동, 양육운동을 일으키는 제자이고 그 70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보금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2만 현장 전도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의 2만 현장 전도 제자 다시 말해서 2만 명의 이 70인 제자가 세워진다면 강서구 보금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수도권 40만 현장 전도 제자라는 것은 수도권에 40만의 70인 제자가 일어나서 곳곳에서 달합방과 지교회의 운동을 하면 수도권이 보금화되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세계 보금화는 1천만 제자가 일어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천만 제자와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내버리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 보금 10장 2절에서 16절 말씀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를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수할 곳이 많은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적으니까 이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것은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와 사명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평안을 받을 사람도 있고 평안을 받지 않을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눈은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가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율을 말씀하실 때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또 가시밭도 있지만 오토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자꾸만 길가밭이 또 돌밭이 가시밭이 가시밭이 보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또 오토밭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전체를 빨리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빨리 보지 못하면 마음이 늘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빨리 볼 때 제자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현장에서 양육하면서 교회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그림이 있어야지만 70군데 지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현장에 먼저 달합방과 지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북도에 있는 한 34개 되는 대학교 전체를 전도 캠프를 할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34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34곳에 흩어져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첫날에 보금에 반응하는 대학생과 교직원이 있는 학교가 14곳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20군데의 대학교는 잠시 버려두고 14곳의 대학교 현장에 둘째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열고 교회화 시키는 전도 캠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 캠프를 직접 보면서 제 눈과 마음에 제일 많이 담긴 것이 있다면 전체 현장을 빨리 돌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현장을 빨리 돌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러시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날마다 70인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현장에서 영접운동, 말씀운동, 양육운동을 일으켜서 70군데 지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0인 제자의 참된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70인 제자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각종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전도 현장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현장의 역사를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 사탄은 배후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조종하고 있죠 뒤에 숨어 세상의 문화를 조종하면서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금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사단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금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은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금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근원적인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근원적인 기쁨을 상실한 채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글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가장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고 둘째는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할 때 오는 기쁨이고 셋째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며 소멸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70인 제자로서 이러한 일시적이고 소멸되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구원에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사육을 했을 때 한 랩런트에게 이런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의 일을 할 때 행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제자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겠지요 제자는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놀아도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서 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랩런트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료님들도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서 영혼구원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 현장을 빨리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